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시민 여러분 애청자로 안녕하십니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임 소장님과 제가 만난 2014년도인데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민생경 경고소 201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또 잠깐만 오늘 새날은 화요일 날이죠 오늘은 뭐 제 집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애청자들이 더 들어오신 동안에 둘이 약간의 잡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뭐 인생식당TV 안지글TV 오늘이 정말 두 TV만입니다 우리 인사이트TV 뉴스맥TV는 오늘은 다른 일을 하시니라 좀 쉬고 계시고요 오늘은 원래 저희가 금요일에 생방을 게스트 모셔놓고 하거나 하여튼 생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금요일에 생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정들이 좀 겹쳐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굳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오늘 수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마치고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요 9시에 서울의 소리 생방에 꼭 들어오십시오 저 이거 마치고 잠깐 가볍게 식사하고 서울의 소리 다시 이제 방송하러 가는데요 오늘 생방에는 단독특종 김건희씨 관련된 단독특종이 있습니다 이야 자 좀 이따 한 번 더 광고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방송 이런 겁니다 어제 김건희 아니 김건희 특검법은커녕 지금 차상병 특검법까지도 거부를 됐고 제 의결은 5월 28일입니다 근데 어저께 정말 임생송과 제가 극대노했고 제 입구만 올 구민도 더 극대노하셨을 거고 국회 안에 본청 계단에서 집회도 있었고 저녁 7시에는 긴급비상 당원 시민 지자 모임도 있었잖아요 이재명도 직접 참여해서 임생송 소장님 또 참여해서 해병대 예비여견대가 첫 발언 두 번째 임생송 발언이었는데 보니까 이재명TV랑 황기자TV 가보니까 채팅창이 난리더군요 응원한다 잘한다 왜 국회 못 가셨어요 저 울었어요 미치겠어요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재명TV나 황기자TV 수십만 명씩 봤어요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좀 진짜 모처럼 1대1 두 분이서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임생송 소장님이 제주도 가서 라방을 두 번 했는데 아니 혼자 하는데도 만 명 넘게 보는데 아니 우리도 한번 둘이 해보면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안진근주의랑 많이 받은 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안 겹치나 봐 아니 뭐 교집합이 얼마 안 되나 봐 예 그럼요 임생송 소장님이 젊고 전도가 유망하고 대기업 경제금융 간부 출신의 IBK 투자증권 최연소 이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담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구독자들이 저 사실 그 라이브 방송 키면 별말 안하고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하거든요 뭐 비 왔어요 와 비 와요 바람 왜 이렇게 불어 머리 날려 날리다니 뭐 이런 말도 들으나 마나 하니 근데 그런 게 또 재밌으신가 봐 재밌을 수 있죠 왜냐면 뭐 회 먹는 거 뭐 어 이거는 무슨 광어인가 뭐 이러면서 먹고 의미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보면 다 정말 극대노 정치 시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좀 개개인의 소소한 생활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응원하신 분들은 저분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여행은 다니는지 식사실이면 어떻게 먹는지 보니까 옛날에 관악의 예비급 때도 그 지역 중소상공위 소개 프로그램 의미도 있고 그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거 많이 보시고 되게 반응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 제가 가서 먹고 있으면 생방울 보고 그 근처에 있는 분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해 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거 선거법이다 그렇죠 유권자하고 사면 안 되죠 계산해 놓은 거 제가 취소하고 제가 다시 이제 나눠서 한 적도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더니 임재현 식당 라이브 보고 왔어요 바로 우리 집 옆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100미터 거리에 있는 분이다 이러고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다 이러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뭐 연설 낮에는 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같이 이재명TV고 한기자TV인데 밤에 물론 시간도 길었지만 어쨌든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 최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북권 행사하는 윤석열 권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대표님이 직접 3시간 반으로 무려 정말 세상에 유력 대선 후보가 대선 주자가 3시간 반을 당원들하고 유튜브들하고 일반 시민들 사실 대본도 하나도 없죠 제가 실물을 좀 도왔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알고 대본도 하나도 없고 지정토론자는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꼬를 트는 데서 아무도 손 안 들면 그 쓸랑한 거 있잖아요 막 세나라와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거북권 국면이니까 해병대병이었는데 제가 연락하고 또 민생경전구소 사실상 주관을 같이 한 거니까 우리 임생석 대표로 발언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2030 공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안징을팀, 민생식당TV에 늘 우리 자매TV 박예슬 톡톡TV, 박예슬 아나운서님 젊은 당원들 입장도 대변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전문가님 군인권센터 임태현 사장 이 4분만 섭외하고 한 3시간 반인데 나머지는 정말 다 즉석이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정말 질문도 중구낭방, 의견도 중구낭방했는데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들이 장점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당원들의 목소리는 좀 듣기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너무 거칠거나 당선자들 의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보다는 막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러신 거겠죠 근데 그걸 훨씬 많이 봤어요 지금 이재명한테 보니까 한 20만 명 가까이 봤고요 황기자TV에서 10만 명 늦게 봤는데 저는 채팅창 좀 보셨나요? 채팅창? 저는 늦게 가서 7시에 시작했는데 딱 7시에 도착했거든요 가니까 이미 대표님이랑 딱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구나 저는 이게 사실 정보가 많이 없이 그냥 한두 시간하고 끝날 줄 아는 행사로 생각해서 갔어요 한두 시간 끝나고 저녁이다 먹고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끝나지가 않아 10시가 됐는데 근데 뭐 저희는 10시 반에 끝났어요 10시 반에 끝났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리 아플까봐 깔개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깔개도 허리 못 피고 오래 앉아있으면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대표님이 빨리 끝내줘 대표님이 꼼짝도 안 하고 다 얘기 듣는 거예요 다 다 얘기하라 실무진들이 한 9시 반쯤에 이제 끝내시자고 9시 10분부터 쪽지 계속 들어가고 반쯤에 이제 끝내려고 저도 연락을 드렸고 왜냐면 너무 느러지는데 대표님이 10시 반까지 그래서 꿈쩍도 안 해서 덕분에 그 뒤에 이제 초선 당선인들도 한 명도 집에 못 가고 다들 이렇게 벌 석당이 좀 뭐하고 다 온주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도 못 갔어요 아무도 못 갔어요 먼저 간 사람 내가 딱 한 명 봤어요 초선 말고 이제 그 우원 중에 우원 중에 최선 중에 천준호 비서실장님 좀 늦게 오시고 근데 와 우리 그 초선 의원님들도 대단한 진짜 이런 걸 칭찬해줘야 됩니다 임세윤 소장하고 저희도 같은 민생경전구소로 하고 안징글TV 임세윤식당TV와 자매TV여도 사실 세세한 견해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초선들의 그 당찬 행동 어제도 임세윤 소장님과 이재명 대표님께 그렇게 평가를 했죠 아 초선들이 당 임기도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 시국선언 낭독에 이어서 아예 농성을 매일처럼 하고 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이건 민주당이 정말 엄청나게 변화 발전을 징조다 계기가 된다 그리고 국회의정 선거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누가 됐느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다수의 당원들이나 또는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어떤 특징으로 밀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결과 나왔을 때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국회의장이든 온내 대표든 또는 당가진대 중형 의사결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됐는데 저는 대표님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왜 우리는 대선 후보 선출해도 심지어 당원들이 다 개입을 안 돼 대선 후보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서열이 2등인 국회장 선거나 국가 세례는 거의 안 들어가는 왜냐하면 온내 대표 선거는 전혀 개입을 못하나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내용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김선생님도 어제 보니까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쉬시라고 피곤하니까 그랬는데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려고 대표님 사실 좀 일찍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일어나면 가야지만 안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왕 마음을 대표님 가면 가야지 라고 맞먹었는데 제가 뭐라고 저는 당선인도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응원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도 재밌더라고 또 말씀도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또 당원들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려나 내가 아는 이야기 이외의 것들이 있나라고 또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 하실 때는 근데 제가 보는 평소보다는 좀 상당히 긴장도 하시고 긴장은 안 했고 떨기도 하신 것 같고 있어요 전혀 떨진 않았어요 긴장도 안 했고 떨지도 않았고 제가 다 긴장이 됐나요? 제가 준비도 전혀 안 하고 가가지고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왜냐면 방송 끝나고 바로 도착해서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제가 목이 또 안 좋았는데 막 이렇게 물도 잘 없고 이래서 후두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게 목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약간 이게 좀 안 좋아져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뭐 생각나는 이야기 계속 했어요 근데 질문을 뭐 이것저것 저한테 한 두 개를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 윤석열 대통령 깨끗한 사람 아니냐고 장난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청자잖아요 해야기고 청자죠 다음 그 초선 당선인들이랑 우리 현장에 나온 당원 시민들이 두 번 웃었잖아요 한 번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깨끗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의도가 뭐냐면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워낙 우리가 상상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총선에서 그렇게 적고 심판받았고 했는데도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뭐 불법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윤석열의 생각일 거고 하지만 국민 정서와 여러 가지 외압 상황들은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참모면 지금 특검 거부하면 많은 국민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몸통 아냐? 거부까지 하니까 몸통이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윤석열은 난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증빙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특검을 받아서 그 순수함을 증명해주는 게 참된 참모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의 건 참모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 그런 증빙을 해야 차라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냐? 특검을 거부하면 왜냐하면 윤석열 스스로가 특검 거부한 죄가 범인이라고 본인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 가기 싫어서 감옥 가기 싫으니 말 안 하는 거다 안 맞는 거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윤석열의 그런 순수함을 믿는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증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된 참모의 일인데 왜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니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걸 오히려 특검으로 깨끗이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께서 대통령이 어디 개입됐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를 풀어주는 것도 무거움을 풀어주는 것도 야당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관여가 안 한다는 거네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했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님과 초선 당선인 전원의 폭소가 이어지고 한 번 더 그다음에 대표님이 나 억울한 게 내가 대선 때 그러면 빨리 대장동 특검하자고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특검을 거부는 자가 범인이니 뭐니 하다가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도 가끔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그냥 매우 싸우는 것 같다 자주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도 많은 시민들과 유튜브들과 초선 당선자들의 폭소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하나의 욕설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깨끗한 분이라고 얘기했고 가끔 음주하시는 거 얘기했고 음주하다 보면은 어제 했던 말 까먹을 때 있고 뭐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지금 진짜 확실히 임세윤 소장님은 팬들이 많으세요 안징얼TV보다 임세윤 식당들이 더 많이 들어와 계세요 아니 별로 안 들어와서 아니 근데 1인 방송보단 덜 들어와 있어 막 혼자 들어오면 동접이 저번에 오니까 잠깐 제주도 가셔서 저도 이제 걱정돼서 보니까 뭐 동접이 몇백명 500명까지 됐는데 아니 근데 회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회 드시면 500명 들어오고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국민들 극대노 가자 이제 탈약이다 퇴진이다 뭐라도 먹을까요 네 500명만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 씹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씹어가지고 음식 소개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어제는 아무튼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임세윤 소장님의 맹활약 또 우리 박예슬 아나운사님의 젊은 다운으로서의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 이재명TV 그 다음에 황기자TV가 정말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 안지글TV에서도 지금 보니까 5천명 역시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많은 유튜브들하고 또 마무리 기자회견 됐잖아요 네 그것까지 참 애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동료지만 고맙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건강식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밥 늦게는 식사를 안 하시면 좋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요새 건강관리하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녁 9시에 다시 우리 소울의 소울이 좀 이따가 장인수 기자 네 장인수 기자 박영식 앵커 박영식 앵커 신재현 변호사 아 그래요? 패널 중 한 명이 신재현 변호사입니다 아 몰랐어요 그거는 저는 그것까지 몰랐고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이제 전체적인 법률 검토를 함께해 주셔서 네 네 네 라고 임생소장 네 분이서 네 그건 안 되니 김건희 단독이나 특종은 항상 장인수 기자님하고 임생소장님이 하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3사 취재를 이제 임영수 기자랑 장인수 기자 두 분이 주로 하시고 지난번 디올백 사건 때라던가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친척 14시간 녹화 때도 이제 제가 생방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것도 약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의 일이다 보니 제가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도 했고 같은 일을 또 도왔으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신뢰가 있어서 때로는 제가 저걸 저 취재 내용을 알아도 어디서 탐구해야 되거든요 누설을 안 하시니까 절대로 누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누설하면 김이 빠져요 김이 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번도 제가 누설 한 적도 아예 그냥 당일날까지 저는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아 임생님이 입이 무겁다는 걸 이제 저들은 확인을 해서 뭐가 있으면 자꾸 부르시긴 하죠 네 그래서 9시입니다 여러분 9시에 서울의 소리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생소연 직접 가시니까 저도 뭐 오늘 중요한 여러분도 잘 아는 박동희 스포츠 전문 기자님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미팅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 옆에 틀어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임생식당TV에서 회원거사2님께서 관악종달새에 나왔네 불꽃남자 안녕하세요 블루드로님께서 관종 모드로 이제 전환 좀 다시 컷종이었는데 컷종에서 다시 관종으로 가고 있다는 응원이 쏟아져 있습니다 더 커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안진걸TV에서도 박영숙발님께서 안진걸 임생님 안녕하세요 단무지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사님께 박예세린 그 이야기 잘 하시더라고요 응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올해 본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소장님 임소장님은 지금 민생경종공동소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유망한 정치인 그다음에 우리 혁신같아진 리더 거기에다가 경제평론가 시사평론가라도 불려지잖아요 최선임 특검법 벌써 열 번째 거부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저는 예상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예상했죠 알면 당연히 뭐 열 번이고 열 한 번 열 두 번 100번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만약에 이걸 혹시 받을까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조건부로 받을까 아유 순진한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항상 나는 잘했고 옳고 니들이 잘못했고 못 알아든 너네가 잘못이야 가 기본이고 또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뀔 노력도 안 하고 바뀔 의지도 없고 바뀌려고 바뀐 소리를 들지도 않아요 이미 총선 때 그렇게 회초리를 호되게 맞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러고 있을걸요 그래도 세성 늘지 않았어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일 거라 봐요 그런 사람일 거라 봐요 제정신이면 지금 김건희가 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그리고 검찰 인사를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직도 나는 왕이고 그리고 검찰 때도 단 한 번도 본인이 견제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지시받은 적이 없고 법무부 장관은 내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 부하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저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너무 불행해요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그 지난번에 놀랐던 게 이 사람은 그냥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잔소리하는 것도 귀찮아 입만 아파 그냥 빨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거 말고는 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그 야당 이번에 아니 여당 국민의힘 초선 PK 지역 네 만남에서 처음에는 TK가서는 나는 우리 당을 부하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호의무사가 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인드는 그냥 도무지 그냥 폭력배 깡패 마인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부하라는 얘기를 쓰지 않잖아요 거의 뭐 장난치는 얘기 아닌가 부하 여기는 그 당시에도 추미애 대표 그 장관일 때도 부하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그냥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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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밑에는 다 부하야 한동훈도 부한데 오 씩 야 한동훈 너 내 부하 어? 부하 따까리 새끼가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새끼 새끼 엑셀스도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네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가 어디 기어 올라가 이 괘씸한 이런 마인드니까 아무리 2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그 자신의 부인과 절친 카톡 친구인 그 마저도 그냥 원수 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내 맘에 안 들고 그러니까 딱 김건희 씨 말고는 이 사람은 나머지는 내 맘 안 들으면 다 저기하죠 그분도 빼 그분만 빼 그분은 그분이죠 임세윤 소장님께서 제가 자주 흉내 내는 그분이죠 어제도 그 채팅장 보면 은근히 성대모사 해달라는 거 많이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아 근데 보셨습니까 저를 정치를 좀 제대로 잘하라는 분은 그거 그만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젊은 정치인이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고 자중해라 이런 얘기도 그것을 좋아하시고 뭐 쇼츠가 지금 5,600만이 봤는데 네 옛날에 흉내 내는 쇼츠까지만 한 천만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누적 성명서 그렇죠 왜냐하면 좀 김건희 씨 흉내 낸 게 상대모사와 평자와 회화가 한 게 한 1년 전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우리 둘이 방송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안딩을 TV 쇼츠에도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세윤 소념 쇼츠에도 많이 봤고 네 한 천만 정도 누적해서 보신 거 같아요 좀 더 좋은 걸 천만 보셨어야지 김건희 흉내 내는 거 근데 재미있으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본인이 V0니까 V1, V2 논란이 아니라 V0 이 분도 보셨잖아요 몇백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참 뽀뽀네 윤석열 보다 더 집중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신 외빈 그 영부인은 완전히 깔아뭉기는 태도로 이렇게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모든 사진의 센터가 김건희 그 외국 영부인이 시녀처럼 느껴진 사진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사진이고 보통은 그런 건 B컷입니다 그런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B컷입니다 보통은 제 기억에 의하면 김정숙 여사가 외국 정상 접견할 때는요 주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던가 둘이 양쪽에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는다던가 두 분이 되게 동시에 표정도 둘 다 좋고 두 분 되게 딱 균형적이고 뭔가 딱 메시지가 딱 있는 듯한 느낌 보통 그런 사진은 저건 B컷 쓸 수도 없는 사진입니다 저런 사진 바로 버려버린 사진이에요 바로 버린 사진 네 중간에 우리 조태희 님께서 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 소장님은 지혜경에서 꾸준히 얼굴 도장 찍읍시다 흐흐흐 아니 조태희 씨는 왜 내 TV 안 들어오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아 경고입니다 저 질문이신가요 네 그 투싸 님께서도 임진수장님 Senin 말 말씀이 다 맞다고 지금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22대에서 지금 이번에 최해명 특검 관련해서 이렇게 농성 초선께서 하신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투쟁적이고 윤석열이 정권과 맞서 싸우고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당원과 민심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아마도 재선, 삼선 이상인 분들도 투쟁력 강하고 잘 싸우시고 민의를 잘 대변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부 단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선만의 패기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쨌든 이분들은 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각지 힘든 걸 겪었어요. 그런데 또 안에 계신 분들과 좀 다른 느낌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희 함께 투쟁도 함께 했던 부승찬 당선인, 김준혁 당선인, 양문석 당선인, 어제 임세윤 소장님 사단이 싹 모였던데요? 임세윤 소장님과 같이 투쟁을 함께 했던 멤버들이 있어서 부승찬, 김준혁, 양문석 세 분 당장 눈에 띄었고 경우로 우리 임세윤 라인들, 경우로 당선인까지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저희와 바깥에서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내로 잘 들어가셨으니까 그곳에서 초심 잃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잘 대변할 거다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가 아마 더 계신 선배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울림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 속에 매기가 되면 미꾸라지가 가만히 있다가 헤엄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에 초선 의원들께서 되시기를 희망하고 어제 또 그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옴짝달싹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정말 당원들 눈에 바로 띕니다. 반드시 당원분들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블루드로니 엄청 재밌어요. 임세인 식당에서 시청하다 안정혁팀으로 이동 조금 있으면 또 식당으로 이동 힘들다 힘들어. 근데 소장님이 경고하는 거 보고 얼른 식당으로 가야겠냐고 도망가셨어요. 네. 빨리 오십시오. 경고입니다. 단무지님 임세인 소장님 토크 앤 사이다가 있어서 시원시원해요. 엉뚱한 님 반갑습니다. 라고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시고. 아니 재밌어서 저도 지켜보니까 임세인 소장님의 그 투쟁 동지들 아까 말씀드린 부승찬 김준혁 양문석 특히 양문석 당선자님은 그거 아닙니까? 빠진다. 공동 당수. 저기 박영식, 양문석, 임세인 공동 당수부 제가 1호 당원이었고 제가 한 대여섯 번 출연했었고 어제 빡친당 양문석 대표님 다시 빡친당으로 돌아왔던데요. 빡친당 대표로 다시 올 때 나 그 옆에 갈 뻔했어. 몸이 막 갈 뻔했어. 어? 가야 되나? 됐어? 됐어? 너무 웃겨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하는 말 들으셨죠? 괜히 말 시켰네. 재밌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렬한 이야기하니까. 재밌으셔서. 그렇죠. 아마도 이재명 대표님 혹시 빡친당을 즐겨보셨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일동진도 다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이야기도 많이 좀 하고 있었어요? 일동진도 뭐 그동안 총선 때도 제가 여러 번 가서 응원도 드리고 했는데요.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나 양문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조중동 언론에 의해서 너무나 심한 비판을 받아서 사실 좀 마음이 저도 너무 안 좋고 괜찮으신가 걱정도 됐는데. 오늘 또 압색당하셨어요. 너무합니다. 그게 뭐 압색할 일인가요? 사실은 나갔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했고 집도 팔았고 예를 들면 대출 과정에서 국민이 납돼가 어려운 방식이 있었다면 그건 정주진 사과하면 되잖아요. 무슨 엄청난 파렴치면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자 쳐서 갚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주진모 전 후보, 이원모 전 후보 지금 비서관인가요? 주진모. 그분들 재산 상황이나 세금 상황 좀 보십시오. 그런 거 보고 얘기를 좀 하세요. 아니 무슨 상가가 60채가 있고요. 무슨 막 섬도 있고요.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부지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런 재산이나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불법 정황은 없는지. 아니 뭐 부자랑 결혼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나이 치고 그렇게 재산이 많을 기도 힘들거든요. 정치 검찰이자들이 재산이 특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술로 돈을 다 썼다는데 어떻게 재산이 70억대가 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혼 주진모도 다 이야기했고요. 우리 요세피나님이 양문석 언니 응원합니다. 압세근 용화대부터 해라. 단무지님께서 임세윤 소녀 아니면 칠한 분들 다들 시원시원 하시더군요. 임세윤 식당TV에 진짜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명진님께서 성대모사 대박 가세윤님. 그다음에 보나마나님께서 탄핵수출발협 국립광자에 나오고 헌재에서 민중의 재앙이 밀릴 박근혜처럼 탄핵하는 방법이 없다. 이대로 아니면 3년 이대로 간다. 맞습니다. 3년 너무 깁니다. 요즘에는 구호도 바뀌었죠 여러분. 1년도 너무 길다. 1년도 길다. 하루도 깁니다. 하루도 깁니다. 펼수 김님께서 임세윤 항상 운하고 있습니다. 조태희님 바로 겁먹고 임세윤 항상 운하고 있다. 서울에서 방송도 기대요. 바로 임세윤 식당TV로 바로 돌아왔어요. 블루드래곤님도 바로 임세윤 식당TV로 오셨어요. 양호석 박근혜 씨. 공고를 약간 해줘야 돼. 역시 무서운 분이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극대한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서울역으로 다 모여주세요. 그 의미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임세윤 소장님과 제가 여러 방송 나가고 있는데 굳이 또 안 해도 되기도 하죠. 이 시간에 대응 유튜브를 또 많이 트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 건요. 어제 이재명 대표님 3시간 반 동안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하시면서 최상병 특검법 거북고를 자행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다운된 목소리에 경청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짧게라도 우리 임세윤 식당TV 안전을 들고 오는 분들 이야기 좀 하고 이번에는 토요일 날 집회 때 다 만나자. 제가 임세윤 소님도 나중에 임세윤 식당TV 깃발 있잖아요. 그 깃대 들어서 임세윤 식당 당골 손님들 다 모이세요.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죠. 박진영 부원장님은 막 자기 지저대로 다니던데. 그분의 팬덤과 저랑은 좀 다르죠. 그런가요? 그럼 박진영 부원장님 팬덤이 더 쌩나요? 박진영 부원장님 팬덤은 카페도 있고 엄청납니다. 저 같은 핫발이가 감이 될 게 아니죠. 아니 임세윤 식당 팀 들어가 보면 게시판 글 올리면 댓글만 수십 수백 개씩 달리고 페이스북도 보니까 좋아요가 막 500개에서 1000개씩 달리고 그러던데. 민주진영 박진영 님 따라가기엔 아직 많이 멎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원장님 아주 훌륭한 분이죠. 목요일마다 정봉뉴티비 박진영TV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내일도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 출연한 방송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던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어디어디 방송이 나고 좀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이야기해요. 지난주 토요일날은.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거는 일단은 화요일에 4시 반에 새날이랑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나가는 7시에 정봉뉴티비 박진영TV 동시에 나가는 거랑 최근에는 MBN에 8시 아침 금요일날 아침에 매일경제 이거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수픽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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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픽스로 가잖아요. 수시로인데 정해진 날짜가 없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도 가고 어떨 때는 안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울의 소울의 화요일은 수시로 가는 것 같고 고정은 새날 새날 뭐 이런던 것 같은데요. 아니 새날은 개인 고정이 있고 우리 공동소장단 고정이 매주 금요일날. 매주라고? 박진영 전 대표님 정치검찰 탄압 규탄 집회. 석방 촉구 집회도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방송도 역시 성형길TV, 안딩열TV 등에서 계속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빠짐없이 매주 성형길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두일날은 시동위키 방송도 중간에 난입하셨다는 소문이. 우리 저희 후원회장님, 이원종 후원회장님께서 방송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근처에 있다가 잠깐 가봤어요. 많이들 보셨어요. 그 전에는 이경배우님 오시고 이경배우님, 이원종 배우님은 정말 임진수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박시동 평론가님, 이광수 평론가님도 그때 풋콘서트 때도 와주시고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시동위키 방송도 몇 번 했죠 지금? 동지죠 사실은. 저희 또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회사동 같은 회사도 다녔고 아니 세 분이 미래 스스로 엮였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시동위키 박시동 평론가님은 증권업협회에 계시면서 옛날에 한투 다녀서 어떻게 다 증권맨 출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고 저랑 이광수 대표님은 실제로 같은 회사를 다녔고 근데 설은 몰랐죠. 설은 몰랐는데 부서가 달랐으니까 몰랐고 다녔는데 박시동 평론가님 사모님이 지금 또 미래 스스로 다녀요. 미래 스스로 삼총사네. 미래 스스로 엮인,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죠.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세 분이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 미래 스스로 출신의 민생경제 삼총사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하죠? 꼴중기로 가끔 끼어다니고 우리 임식당TV 댓글을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최근 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종신님이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임소장님 응원합니다. 그랬고 구독자분들이 읽어주는 소통 방송 강추합니다. 블루드래곤님.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 네. 글만 읽다 보면 내 얘기가 하나도 못해요. 아. 라이브 방송 올 때는 주로 채팅. 저도 뭐 많이 못 봤지만 채팅 글들을 많이 읽어주시던데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특히 이제 뭐 저희 지금 같이 이렇게 누구 게스트가 있고 하면은 보다 보니 게스트 말에 집중을 못하다 보면 좀 신뢰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눈팅만 살짝살짝하고 마는데 하여튼 보기는 웬만하면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하여튼 그렇고. 아 진짜 근데 왜 제가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어 김건희씨 때문에. 네. 아니 뭐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이렇게 쭉 저기 대통령실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들도 간 사람들도 있고 늘공이라고 하는 그냥 그냥 계속 공무원인 분들도 가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약간 지금 얘기가 들리는 안테나를 한번 세워봤더니 잠적 기간 동안에 못 먹어서 살이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38kg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삐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나 원래야 너무 흉해서 못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물론 우리가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들 보는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나오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종선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돋보이고 싶은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말라서 몰골이 흉하면 그건 싫을 거 아니야 본인이 같은 여자로서. 그래서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분도 어떤 소식 들어서 제가 크로스체킹 했더니 맞는 거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좀 정보망이 있으시죠? 정보망이 있죠. 그리고 또 정보망이 있는 분이랑 나랑 얘기를 들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했어. 그런데 이거 제가 절대로 김건희 씨가 못 먹어서 불쌍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몰골이 흉해서 못 나오는 거래요. 몰골이 흉해서 먹든가 말든가 난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첫 번째 김건희 불쌍하다고 생각하냐 동정심 유발하냐 이거. 아니 뭘 동정심 유발합니까. 그 사람이 살이 찌든 말라든가 출쌍해요. 전혀 안 불쌍하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번 했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다 했더니 웬일이야 나왔더니 얼굴 더 빽빽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아요 저는. 와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 했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앓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조금 봐주잖아요. 걔가 아프대, 너무 괴로워한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한데 그러면 조금 우리 사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좀 마음이 또 짠해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짓말. 아우 아니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게 더 탱탱해서 얼굴 더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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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라 그러는데 용어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긴 거 그 좀 협박한 게 있거든요. 서울의 소리처럼 이런 쪽에서. 그래서 나오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은 이거 튼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오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더 남아있군요. 대놓고 너 나오면 틀어가 아니라 머리카락이만 보이면 이제 있는 거 방송 틀고 이런 거를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또 굉장히 중대한 범죄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말도 또 약간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제가 아는 김건희 씨는 그 방송 영상에서 그 비공개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똑같애 윤석열이랑.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하지. 전혀 잘못 없고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을 귀찮아해. 그러니까 빨리 비가 내려서 비가 이제 안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막 이 사람이 섭식장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 얘기했었을 때 설마 그렇겠어? 절대 본인이 잘못했던 생각 안 할 텐데. 네. 오히려 뭐 지금 뭐 이렇게만 죄송합니다. 저만의 그때 생각이었어요. 뭐 시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돌아왔죠. 왜냐하면 이럴 때 일종의 성형 중독이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저희는 절대 외모 평가하지 않고 또 성형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할 수도 있지. 요즘 남성들 중에도 사실은 건강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또 컴플러스 복구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죽하면 그 사람을 사적으로 물론 그걸 물어본 거긴 합니다. 공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근데 이야기가 들리길래 에이 설마 내가 아는 김건희 그런 사람 아닌데 마음고생한 사람 아닌데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 38kg여가지고 뭐 뭘 뭐야. 이제 피고리 상접하고 이래가지고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더라.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이 몰골이 흉에서 못 나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사람이라고 이거 이런 거 그냥 어차피 아우 개돼지들 짓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 절대 저는 그 정도로 말 생각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고생할 거 같지가 않아. 오히려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같고 내가 이거 왜 받은 게 잘못이야. 이거 밝혀내는 니네가 나쁜 놈들이지. 라고 할 사람인 거 같아서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라고. 뭐가 잘못됐어. 내가 V0고 내가 만나줬는데 방해받아야지. 뭐 분재부터 시작해서 받은 거 많이 확인되잖아요. 샤넬, 항수, 디올백, 분재, 고급분, 천만원대 고급분재 그리고 줄 서 있는 신라면세점 분명히 신라면세만 해도 비싼 게 들어있을 거예요. 비싼 게 있겠죠. 신라면세점 거기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거기다 비누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엄청난 비싼 명품이 있었을 거고 거기다 책 갖고 들어갔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된 게 양주, 고급 양주 스탠드 이런 건 다 받은 게 확인됐거든요. 책은 뭐 기본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 나는 돈 받은 적은 없어. 이럴 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김건희 씨의 마인드는 아니 가방 받은 게 뭐 돈 안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법으로는 똑같아요. 금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마인드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건데 자꾸 나한테 말라고 30kg 이야기를 자꾸 하시길래 아니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도 30kg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러면 맞나보다 내가 또 잠시 오해했네. 잠시 그녀를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내가 내 중심을 생각했네. 내가 너무 그렇게 봤네 했더니 아니야 내 말이 맞았네 결국. 맞아요. 방송에서 괜히 말해가지고 전혀 뭔가 아팠거나 알은 눈치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더 빵빵해지고 나왔어요. 얼굴이 아주 피부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시술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 너무 좋아. 그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래. 내가 총선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 사이에 차라리 시술도 하고 관리 좀 하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이제 댓글에 보나마나님이 턱 깎은이라 붓기 때문에 못 나옴. 이렇게 되고 김대하님이 맘고생은 임소장님이 하신 듯. 그렇죠. 맘고생은 내가 했지. 맞아요. 맘고생은 내가 했지. 그치. 맞네. 리커버리님. 건의를 일반적인 인간의 수준으로 보지 말라. 안혜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이상천 선생님 안혜옥TV의 안혜옥호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윤대지 타내기탑이다. 이창영재 특검. 맞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언론계가 확실하다. 아마 이번 초선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준혁 후보님도 제가 당선생님 잠깐 말씀 나눴는데 지금 굉장히 청소년 때 또 음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그게 해결되면 정말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나서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튼 계속해서 성형이나 애매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형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뭐 그게 죄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강남거리에 성형외과가 있는 거 보면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인들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적 목적이나 건강 목적이나 컴플렉스라는 그렇지. 심리적 치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만 이겁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경로에서 투표하러 도 모습 안 보였죠. 어디 루마니아 대통령 왔을 때도 모습 안 보였죠. 모이스 도 모습 안 보였죠. 우리가 김건희 씨가 밉고 보기는 싫어도 그래도 역할은 하라는 게 대통령이 주문이에요. 국민들. 누가 숨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럼 아예 영혼이 보이질 말든가요. 근데 또 갑자기 나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영부인 역할은 해라. 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을 해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잠깐 성형을 해야 된다.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내가 여기가 지금 어디가 좀 내려앉았다. 그래서 여기 좀 주사 좀 맞을 테니 제가 한 3일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건 해명하면 돼요. 안 되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민들 인식이 부정적이니까. 왜냐면 성형 중독이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과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해야죠. 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근데 이번에 나온 시점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공교롭죠. 검찰 수사팀을 다 학살한 다음에. 네. 보란듯이. 보란듯이. 봐라. 나를 수사하려거나 수사하려는 자들은 다 죽는다. 단계가 있어요. Untouchable. 처음에는 사진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 행보를 했어요. 둘이 부부가. 이제는 혼자 행보합니다. 혼자 행보도 했나요? 혼자 행보. 어제 우크라이나 무슨 무슨. 우크라이나 뭐죠. 문화 행사 같은 거 와서 혼자 행보했습니다. 어제 또. 시작 났어요. 그러니까요. 시작 났습니다. 지금 마침 안징글TV에 건진사회자님께서. 둘이 방송 자주 해달라고. 두 분이 방송 자주 해달라고. 근데 지금 건진사회자님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무슨 사진전. 십측이라는 예상이 들고. 그 기획자가. 호바나 콘텐츠인가요 혹시? 호바나 콘텐츠 아니면. 그 처음에 놔두고 왔을 때. 1억이 넘는 장신구 거치고. 민간인 태웠잖아요. 신모씨. 신모씨. 이원모 부인. 신모씨라는 기사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캡쳐를 해놨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없어진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17억도 없어요. 십모씨도 없어진 거예요. 1천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도 몇 번 출연했던 송작가TV에. 네. 제 볼에서 건진사회자TV하고 송작가TV 남아있어요. 아. 왜 갑자기 그것도 청와대로 와서. 지들이 1조원 들여가지고 청와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또 청와대로 마구 쓰고. 17억이라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진전을 해야 돼? 아니 그림전이. 근데 신모씨가 계획을 해? 아니 근데. 청와대에 공간은 어차피 공짜일 거고요. 17억으로 그림전을 오면 누가 보러 오죠? 그러니까요. 영빈관에서 할 텐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직장료를 내고? 17억을 들여서요? 이거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건진사회자는 계속 채팅 남겨주는데 우크라 사기 전시다. 정보공개 청구도 해놨다. 그리고 우리 건진사회자는 또 김건희 전문 통제 방송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발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건진사회다TV도 저희 임진식당TV, 안내여TV로 항상 함께 연대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온 시점이 약간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님이 어쨌든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또 이제 백은종 대표님도 받았잖아요. 조사 가서 그 온갖 범죄비를 추가로 진술하겠다 하니까 딱 나와서 나는 건재하다. 니들 까불지 마. 이렇게 경고를 주는 의미들. 내가 윤석열보다 넘버원이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계속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시기가 묘하고 그리고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먼저 하셔야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 보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아 해요. 아직도. 네. 몇몇 팬클럽들이나 좋아하겠죠. 아직도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주가 조작이라던가. 지금 도로 조작이라던가. 그 다음에 디올백 사건이라던가. 근데 이제는 최상병 얘기도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아직은 여러 가지 썰입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 의혹이 내가 다 껴있으면 적어도 국민께 나설 때 제가 그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는 의혹 없도록 제가 배우자로서 역할 잘하겠습니다라고 거짓이라도 해야 돼. 이제 그것도 안 해. 야 지저라 이 개돼지더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민중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또 곧 순방을 갈 거거든. 곧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 그동안 잠적해 있는 동안에 사실 순방 안 갔습니다. 잡힌 순방 독일 안 갔습니다. 네. 심지어 그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결례와 파문과 혈세 낭비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까지 다 했는데도. 몇백억 들어요. 그 경제인들 수십 명 끌고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다 순방을 받다는 거 아니에요. 순방 내고 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돈 아니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돈 아니면 팡팡 써. 팡팡 써. 이거 같아. 근데 이제 좀 약간 조미 쓰시셨나 보지. 이제 한번 콧바람 쐈고 싶으셨나 보지.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시작하죠. 저 아마 다음 달 쯤에 아마 또 순방 일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잡힐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공개. 그 검찰 수사팀을 완전히 학살한 다음에. 이제 후속 인사처럼 예상이 되어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임소장님 보세요. 1차장 있잖아요. 1차장 4차장. 그다음에 지금 수사하는 부장 부장. 여기 핵심이잖아요. 싹 갈아 치울 것 같아요. 싹 갈았습니다. 이번에 갈았는데. 이번에 또 갈아. 또 갈죠. 부장도 갈고 부장도 갈아. 그다음에 1차장에서 부장들 다 있잖아요. 완전 윤석열 충성파들. 너 검사장 발견해 줄 테니까 이루와. 이런 애들만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토요일 집회도 필요하고. 어제 임선수장님이 이재명 대표와 초선원을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농성과 집회를 하는데 대규모로. 만 명 정도는 안 됩니다. 박근혜 때처럼 대금 오야 됩니다. 지금 이번 토요일 날은 진짜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싹. 시청까지도 가고. 그냥 대통령실까지 앞에 그냥 다 가. 영상까지 확 일어났어요. 그냥 횃불 들어야 돼. 횃불. 짱돌아 던져야 됩니다. 가가지고. 오랜만에 저도 임선수장님하고 6개일로 방송하니까. 열이 받네. 마음이 막 훈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임선식당TV. 요즘에 흔히 말하는 셀럽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임선수장님 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MC 장우님이 오셨는데. 안징글TV 치고는 사실 저희는 임선식당TV는 안징글TV에 임선수장님 개인 라이브 할 때는 몇만 명도 보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아직은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그것도 저희는 뭐 택배노조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민주공자법 방송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의 요즘 시국 현안간에 약간 떨어져 있는 방송 많이 오르니까. 어쩔 때는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장인수 기자님 오신 거 한 18만 명도 봤고. 아까 제가 5천명 했는데.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신 거. 안징글TV에서 한 8천명 가까이 봤습니다. 이원종 배우님, 이기영 배우님도 아주 많이 봐주셨죠. 만 명도 넘었고. 근데 M장이 지금 안징글TV에서만 12천명이 보고. 임선식당TV에서도 1,500명 넘게 봤는데. 이 안징글TV의 댓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분인데. 성분 누구신가 했더니 건희 성대모사 하셨던 분이구나. M장 때문에 들어봤네. 구독 누르고 갑니다. 임선식당 구독이요. M장 보러 왔는데 역시 재밌다. 근데 김건희 성대모사 안 하고 넘어가네요. 이게 제일 재밌네요. 우리가 이제 임선수장님이 M장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인입니다. 그랬더니 임세윤님의 스타는 정영진씨 아니던가요? 이야 예리하신대요. 진짜 무슨 이거 개미지옥이다. 그러니까 임세윤 소장님이 누구를 좋아한다. 중학교 때는 서태지 김대중. 이거 정영진씨의 팬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다 팬이죠. 제 MC 장운도 엄청 팬이고요. M장님하고 정영진님하고 태클한다면 누구 더 팬이? 아 뭘 태클해요. 엄마 아빠 중에 태클하는 거랑 뭐가 달라. 두 분이 엄마 아빠처럼. 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아 이런 건담이고요.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 좋아하고. 역시 김건희 성대모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근데 MC 장운은 정말. 어쩐지 최근 안징글TV도 15만 7천으로 구독자 드러났고. 임세윤 소장님도. 임세윤 소장님도 5만. 제 거는 많이 안 온 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5만 9천까지 됐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6만 아닙니까. 아 5만 5천 9백인가요? 잠깐만요. 헷갈렸습니다. 아 5만 5천 9백이니까 곧 있으면 5만 6천인데. 이게 천명단이 올라가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처럼 전문 유튜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뭐 사실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형 유튜브들하고 저희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태스는 아니지만 비교 안 돼.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아는 거고. 스태프들도 빵빵하고 사무실도 빵빵하고 다 엄청. 그리고 정말 시국에 맞는 사람들 매일처럼 불러다 방송하는데. 저희는 투쟁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캠페인해야 되죠. 고발해야 되죠. 기자회견해야 되죠. 정치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잖아요. 텅디피디님이 엄청 쓰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도 아니고. 맞아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정해져. 프로그램이 아예 매일매일 하는 프로가 딱딱딱 정해져서. 게스트들이 고정으로 있어요. 특히 저는 제가 뭐 사실 방송인도 아니고. 뭐 그냥 정치 지망생에다가 이런저런 시민들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냥 혼자 이거를 있으면 하는 거라 사실 사실 관리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양해도 구하고요. 뭐야. 그냥 임세현이 땅디피디가 이렇게 기대보다 못 미친데 그러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럼 좀 올려주세요. 기대미치게. 저희 활동이. 친구 거 부모님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또 임세현이 다른데 방송하고 했죠. 또 저녁에 서울에서 우리 특종 방송하죠. 그러니까 임세현이 땅디피디는 오히려 못 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아침에 보세요. 뉴스 공장 갔다 왔죠. 끝나고 19만 호 그 부동산 공급 통계 조작. 저는 조작이라고 보는데. 그 참여인대랑 광순의 복특병이랑 감상 감청구하고 했죠. 그러면 그 감청구로 또 공부도 해야 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감히. 다시 한번 예를 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안 그래도 임세현 소장님이. 슈퍼스타 박진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박진영은 어쩐지 우리 오늘 너무 많이 덜 들어왔다 했더니. 동시에 지금. 박진영 지금. 어? 민주주의 박진영TV에서 지금 정범준TV랑. 수백 명 수천 명 보고 있어요. 경쟁자고. 역시 박진영은 슈퍼스타가 많네요. 저희보다. 민주당 내에서. 훨씬. 많이 들어가 계시다. 아니 우리 빨리 MC장원 다시 오라 그럴까. 저거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저거 뺏어. MC장원은 참 근데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아 MC장원님 너무 좋죠. 끝나고 가신 다음에. 되게 칭찬 많이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MC장원이 좋았어요. 아 일단 개념. 제가 감히 선배 나이가 두세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배님한테 개념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개념 연예인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민주 진영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고. 민주 진영 그 자체 아닌가요. 우호적이 아닌가요. 민주 진영이죠. 완전히 행동다 행동다. 네. 진보 자체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방송인으로 성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고 타인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아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MC장원님은. 왜냐면. 이번에 저도 원래 잘하긴 했지만. 방송하면서 느꼈어요. 그분의 품절이. 대전심도 되게 있고. 네. 아주 매력적인 개그맨이고. 매력적인 방송입니다. 유머라서. 센스가 일단 너무 재밌어. 네. 그럼요. 너무 재밌어. 우리 권진살다님께서도. 30만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 유튜브로 하면. 전문 유튜브로서 30만 이상은 내야 된다. 그리고. 소리소리 치킨 시키고 기다리는 중. 임소장님 방송 보려고. 역시 권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생식당TV. 또. 글이 많이 올라온다. 한번 읽어주시죠. 조태희씨가 M장은 잘생겨서. 정영진도 잘생겨서. 임소장이 좋아하시지. 아. 네. 꼭 잘생겨서만 좋아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못생겼지만. 임소장님 저도 많이 응원해주고 좋아합니다. 네. 인간 그 자체로. 매력은 없다고 하시고요. MC장원 개념있는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갑자기 MC장원 얘기가 나와서. 배두기님께서 안재윤 임세윤 100점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소울님께서 구독 좀.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이제 방송하는 분들이 임세윤 식당팀 빨리 10만명 돼야 돼요. 네.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재윤 20만명 돼야 돼요. 저희는 아마추우이긴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슈퍼챗이나. 또 이제 사정이 되는 후원도 좀 더 받아서. 저희는 홍길동은행이나 꿈수청년장학기금. 또 좀 더 어려운 청년단체나 공익단체를 열심히 돕고 있잖아요. 임세윤 소장님이나 제가 그런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십실만 도와주시는 것도. 예전에는 제가 말 안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종길동은행. 꿈수청년장학기금. 또 두 번. 사업을 계속 준비하니까. 저희가 내는 기분과 저희가 받는 기분만 좀 모자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사이트티비나. 발교실 톡톡티비. 또 뉴스맥티비 같은 데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방송들이. 건진사이다티비대요. 더 잘 돼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새날. 팩트티비. 오마이티비. 매블쇼. 뉴스공장. 박시영TV. 시동이키. 이런 데도 훨씬 잘 떼야 되지만. 거기만 잘 떼면 안 되잖아요. 같이 크고 작은 유튜브 다 잘 떼가지고. 유튜브 세계를 범진보 개혁. 그리고 양심적인 보수 세력.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유튜브 세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보면 정말. 유튜브는 M장님 말대로. 아직도 극우 극단주자인데. 엄청 많아요. 시초가 아예 그쪽에서 시작이 돼서.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저희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극우 극단주자. 요즘에 방송 정화를 해가지고. 막 배모씨. YTN. 세상에. 극중주의 박지훈 변호사를 몰아내요. 그렇죠. 그다음에. KBS 내에 보수정 기자가 하는. 그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고 모 씨. 고 모 씨. 와. 정말. 어떻게 극우 극단주의. 윤석열 앞잡이들을 다 방송에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참합니다. 지금 눈치를 잘 보셔야 되야지. 윤석열 정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빨리 난파선 뛰어내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지금 거기 붙어있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안 당해. 합리적인 권유를 많이 해주셨네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야.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저렇게 보면. 그럼요. 산핵사유 정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의 유혹이 흔들려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거 평생 박재로 남아서요. 영원히 이제 역사에 내가 딱 남아서 나중에 애들이. 엄마 아빠 엄마 이때 부역했어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럼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옛날 친일 반민족행위. 친일 매국노들에게 부역한 거. 사실 조상 후손들 중에 증손자는 손자 손년데. 지금도 사과하고. 정말 잘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부역 안 하려고요. 그럼요. 아니 왜냐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저 출생 수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간이 떠도는 얘기가. 워킹맘을 거의 다 수석을 안 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나! 이랬거든. 장난을 웃기려고. 뭔데요? 그냥 우리들끼리 장난을 만들고. 친한 사람들끼리. 워킹맘을 안 친다더라. 친한 사람들 모일 때 저는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못 들어갔어요. 워킹맘 하다가. 그치.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아무리 자리가 좋아서 들어간다는데 이건 역사에 남아서 우리 내 자식한테 쪽팔일 일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장난처럼 재미있으라고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축복사람분께서. 축복사람분께서. 임세은TV. 박예수 톡톡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건진사이다. 북산촌팀 10만 가자. 안진걸 방송은 20만 가자. 고맙습니다. 하다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됐어요. 9시 방송도 해야 되고. 저는 박동영이 대표님도 만나러 와야 되고. 오늘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설에서 방송 준비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저희가 7시까지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5분만 더 하고 마시죠. 댓글만 몇 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말고요. 네. 오늘 주인장이시죠? 대두기 님이 윤석열 퇴진이 민생입니다. 올해 안에 그 모습 보고 싶네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민장식 님이. 4년은 너무 길다. 세은 구청장 갑시다. 하하하하. 오. 이런 의견 됐네요. 저는 구청장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락구청장 안 나오냐고 여쭤보시네요. 그만큼 응원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은 집회 좀 다시 한번 집회 참여 그곳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마 이번에 20대 당선인들이 아마 다 올 거라고 보고. 혹시나 우리 동네 의원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처음 나오는 집회 안 나왔다. 이거는 사실 이거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 내가 뽑은 의원들 내가 뽑은 우리 지역위원장들 잘 집회 나왔나 그것도 감시하는 것도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잘 던져주지 않아요. 이름 적어도 될 거야. 내가 뽑은 사람. 아니면 우리 동네 지역위원장 나왔나 안 나와나 확인하러라도 여러분 꼭 가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도로를 넘어서서 서울역부터 숭례문인데 그냥 용산까지 다 차서 그 소리가 저 용산에서 쩌롱쩌롱 울려가지고 저기 계신 천공을 비롯해서 저기 있는 천공 윤과 김과 다 오이씨 이러다가 진짜 말이 앙뚜안한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 16세가 말이 앙뚜안의 뜻처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덜덜덜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라는 마음 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 라고 제가 팀자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6세 말이 앙뚜안의 뜻처럼 우리가 유혈혁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민생경전구선 안전을 대박 아니 우리 민생식당팀은요. 완전한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유혈혁명 안 됩니다. 누군가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무혈혁명으로 2016년 방식으로 민중임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탄핵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호소 드리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라. 그래야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두려워합니다.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아마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대통령 부부는. 근데 그 주변 참모부터 무너집니다. 아래부터 무너져서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가라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미 금이 가고 있다고도 해요. 그러면 지금 금 갔을 때 이거 금. 그때 물을 쏟아 부어야 금이 쫙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요.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금 가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하나의 힘이라도 꼭 보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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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마무리죠. 그렇죠. 네. 하여튼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 하고요. 네. 꼭 9시 오늘 밤 생방송 그 서울의 소리에 영부인과 명품 그리고 청탁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꼭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얼마나 이들이 무도하고 아무리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좀 이따 8시 10분에 박예슬TV, 대방영선TV, 안징글TV에서 박예슬, 박영선 집중 토크도 있습니다. 10토크도 있으니 8시 10분에도 봐주시고 끝나면 9시부터 우리 안징글TV, 인사TV 다 우리 서울의 소리 특집 생방송, 단독방송, 특정방송 함께 트위 그대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엔 보통 주말 잘 보내세요 이러는데 이제 수요일이라서요. 한 주 중간 잘 보내시고 나오는 방송에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집회에 뵐 수 있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덩디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